허경씨,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아세요?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,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이네요 아, 쉬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 이고 지고 왔잖아요 풀어놓느라고 풀어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요, 여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더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진균이 부릅니다 사랑 따라갈 거야 당신 따라갈 거야 사랑 따라갈 거야 나의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흐른대도 언제나 내 마음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 사랑, 내 여인아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내 사랑, 내 여인아 내 사랑, 내 여인아 내 사랑, 내 여인아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내 사랑, 내 여인아 내 사랑, 내 여인아 내 사랑, 내 여인아 내 사랑, 내 여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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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흐린데도 언제나 내 마음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 사랑 내 여인아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내 사랑 내 여인아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나를 믿고 따라와요